용찬우와 흑자헬스 사이의 전쟁이 아직도 한창입니다. 또는 팩트, 폭행범, 흑자헬스가 용찬우에게 일방적으로 violence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subscriber가 500명도 안되는 학고방 채널의 이덕화도 참전하여 영상을 몇 편 올렸습니다. 용찬우에게 최대한 identify 하면서 용찬우가 울린 영상들을 열심히 뜯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용찬우로부터 들은 말들 중 가장 impressive 한 말과 encounter 하게 되었습니다. NPC처럼 외부에 휘둘리면서 살지 않고 용찬우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에게 쓰는 사람을 narcissist 또는 psychopath 라고 규정한다고 용찬우가 빡쳐서 교수들을 규탄했습니다. zombie처럼 남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용찬우 같은 주체적인 사람을 정신병자 또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이 현재의 몹쓸 시대정신이랍니다. 저는 용찬우의 이 말을 듣고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속담을 떠올렸습니다. A guilty conscience needs no accuser narcissist 또는 psychopath를 피하라는 내용을 담은 심리학 교수나 정신의학 교수의 영상을 본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narcissist 또는 psychopath를 묘사한 것을 보고 정말 소름끼치는 인간이니 피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동석 wannabe인 흑자 health라면 마동석에게 identify 하면서 이 baby를 어떻게 true education 해야 조회수를 뽑아낼 수 있을지 calculator를 두들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narcissist 를 피하라는 영상을 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면서 용찬우처럼 빡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이런 면에서도 용찬우는 대단히 비범해 보입니다. extraordinary 저는 용찬우의 이 말을 듣고 용찬우가 narcissist일 수 있다고 추정한 흑자 헬스도 떠올렸습니다. 잠깐 딴소리를 하자면 흑자야, 너는 추정 또는 추측 또는 conjecture라는 말을 써야 할 때 계속 예상이라고 하더라. 과학 철학에서 prediction 을 postdiction 또는 retrodiction 이 포함되도록 정의해서 쓰기도 해. 하지만 일반적인 용법에서 예상이라고 하면 미래에 대한 얘기야.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닐 때는 예상이라고 하지 말고 제발 추정이라고 좀 해줘라. 들을 때마다 거슬린다. 용찬우님께 머리를 조아리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해명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졸라 궁금해서 해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curious 용찬우님께 아무리 identify 해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심리학 교수나 정신의학 교수가 narcissist 또는 psychopath를 묘사하는 것을 들으니 꼭 자기 이야기 같아서 기분이 나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이유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용찬우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수많은 zambie들이 용찬우님에게 더 깊이 identify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찬우님은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개이득 아닌가요? Dog Benefit Dog Benefit 도대체